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캠입니다. 오늘은 95번을 살펴보겠습니다. 95번에서는요 not a but b 여러분 아시죠? not a but b 랑 그리고 not only 그쵸? not only 잘못했네요. not only a but also b 를 살펴볼 겁니다. 어 근데 not only a but also b 는 또 뭐랑 같다고 우리가 주로 배웁니까 b as well as a 와 같다고 배우죠 자 그런데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not a but b 는요 얘는 아니에요 얘만입니다. 그쵸? 자 그런데 이 not only a but also b 는요 이거를 not a but b 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요. 얘도... 얘 둘다 라는 얘에요 둘 다 아시겠죠? 예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? b 에 있는 거에요. 자 b as well as a 도 마찬가지에요.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강조점은 b 에 있는 겁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이 not only a but also b 는요 이거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요. both a and b 하고도 비슷한 겁니다. 둘 다에요 둘 다. 그런데 not a but b 는 이렇게 b 만이다. 그걸 알아두시구요. 또 하나가 또 하나가 also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. 그쵸?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as well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. 그 not only 말고 not just도 되요. not just 아시겠죠? 자 요정도로 하시고 밑에 바로 보시면은요. 자 not a but b 죠? 예 그래서 내 딸이 아니죠. 그녀는 뭐다? 나의 조카다. 자 그리고 2번도요. not only a but also b 죠? 그러니까 영어랑 프랑스어를 둘 다 말하는 거죠. 그녀는.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. 3번에 he did not answer. 대답을 하지 않았죠? 예 그리고 went on with 죠? go on with는 뭐에요? 계속하다죠. 뭔가를 계속하다.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. 대답하지 않고. 그 다음에 우리는 집에 편안하게 머무르지 않았죠. 예 뭐 했습니까? 걸으러 나갔죠. 예 went out for a walk. 걸으러 나갔습니다. 자 5번에 그가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합니까?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을 위해서. 그쵸? 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. 이익이 될 수도 있죠. 이익. 그쵸? 동요로 썼네요. interest랑 good이랑 같은 뜻으로 이익입니다. 이익. 아시겠죠? 예. benefit도 이익이죠. benefit도.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the great end of life에요. 인생의 위대한 끝이 아니라 목적이죠. 예. 목적은 결국 뭐다?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또 뭐가 아니라 to be, not to be, rund니까 박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고귀해지는 것입니다. 되셨죠? 자 7번 보도록 할게요. 쉬워서 진도가 빨리 빨리 나가네요. 자 그가 가르쳤죠. 나를요. 나에게 뭘 가르쳤어요? not only but all so죠? 그런데 올 수 생략됐죠? 영어뿐만 아니라 모두 how to live in life에요.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. 그쵸? 예. 그 다음에 이제 as well as죠? 예. 이거는 여기가 b고 뒤에가 a죠? 애들과 엄마죠? 예. 근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도 어떻게 된 거예요? be drawn to death죠? 이때 2는 결과에 전치사 2죠? 익사한 거예요.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. 타 죽은 건 뭐예요? 타 죽은 거는 burnt to death죠? 예. 그죠? 또는 urned라고 쓸 수도 있겠고. 그 다음에 변화죠. 전체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가 불가피하죠. not only but all so죠? 올 수 생략됐네요. 뭐 때문에? 바로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. 그쵸? 예. 이걸 not으로 보면 안 돼요. 조건이 변화해서 바뀐 것도 맞아요.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되셨죠? 자, 이제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 좀 더 깊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can not but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. 예. can not but 동사 원형은 뭡니까? 뭐뭐? 할 수밖에 없다죠? 예. 그러니까 이때 버스 전체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전체 사고가 삽입이 됐죠. 여기까지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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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서 내가 보는 그 고통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론니, 버덜소, 올소 생각됐고 이게 뒤에 나오는 거죠? 바로 인간의 넷. 넷이 뭡니까? 고통이죠. 인간의 고통 뿐만 아니라 또 뭐다? 전체 피조세계의 고통. 그쵸? 그것을요. 내 주변에서 내가 본. 그쵸? 내가 본 것이죠.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요. 후회로 가득 찬 동정심으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. 근데 그 고통은 내가 내 주변에서 봤던 고통이죠. 그쵸? 그런데 바로 인간의 고통 뿐만 아니라 전체 피조세계의 바로 그 고통이죠. 내 주변에서 본 그 고통이. 그쵸? 이 All the pain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2번입니다. 영국 사람이 이 자연스럽게 태생적으로 공손하죠. 그 영국 사람들은 Do not scramble scramble 한 다음에 이 4가 나왔네요. 이게 목적 대상의 4죠. 이게 이제 서로 밀치듯이 경쟁하듯이 밀치는 거 그걸 말합니다. 스크램블이 흥분한 채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디에서? 버스에서 또는 train, 기차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흥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밀치지 않는데요. 영국인들은 그렇지만 뭐합니까? 그들의 자리를 취하죠? 긴 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쵸? 긴 줄에서 자기의 자리를 취합니다. 또는 다른 곳에서는 어때요?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orderly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자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느끼죠? 기분이 상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. 만약 뭐 한다면 누군가가 Go ahead of 는 앞서가는 거죠. 그쵸? 그 긴 줄에서 새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. 그렇게 한다면 기분이 상한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. 자 요정도로 하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. 너에게 너는 누구예요? 나의 사랑하는 엄마죠. 엄마에게 그쵸? 나는 알고 있어요. 데디아를 알고 있죠? I can never be sufficiently grateful이죠.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없을 거다.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다. 이런 얘기예요. 그쵸? 나론이가 나왔죠? 그리고 뒤에 but also인데 or also 생각되어 있죠? 뭐 때문에? 일반적인 친절함. 한 엄마에 대한 일반적인 친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쵸?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. 뭐 때문에? 멈추지 않는 unseen 그쵸? 멈추지 않는 왓츠 플리스 어떤 조심함 주의 깊음 근데 그 주의 깊음은 뭡니까? 그 조심함으로 그 주의 깊음으로 너가 스트라이브의 과거형이죠? 예 스트라이브는 뭐예요? 뭔가 애쓰다. 분투하다죠. 뭐 하려고 애쓴 거예요? 투푸트 Virtuous Principle 아주 그 이 덕스러운 원리를 어디 속에다가 둬요? 나의 젊은 마음 그쵸? 거기에다가 두려고 분투했었다는 거죠. 그러한 조심함을 가지고 그 조심함 멈추지 않는 조심함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문화에서 그쵸? 컨시버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협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뭐 한다면 그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웨더는 뭐뭐인지 아닌지죠? 첫 번째 뭐 때문에? 목적 때문에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자기 자신을 뭐에 대해서 적과 위험 즉 자연의 위험에 위험에 반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쵸? 또는 또 뭐 때문이에요? 포와 인오도댓이죠. 그가 일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으려는 것 때문이든지 이 둘 중에 뭐든지 간에 그가 생존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로빈슨 크루즈조차도 동행했죠. 누구와? Be a company to buy 하면은 누구누구가 동행하다예요. 바로 그의 사람 플라이데이라는 사람하고 동행을 했죠.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그는 어때요? 아마도 나로니 그쵸? 미쳐버렸었거나 머덜스인데 옳수 생각됐죠? 실제로는 죽었을 텐데 가 됩니다.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. 자 요정도로 하겠고요. 여러분 복습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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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